안녕하세요. 광고사진영상학과 오세철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는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실무형의 비즈니스 인재 양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과 개인 맞춤형 취업 연계 시스템을 통해 21세기가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사진영상학과 1호학번 장한윤입니다. 우리 광고사진영상학과를 쉽게 소개해드리면요. 자기만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발견의 재미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할까요? 또 이야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놀이게임을 하거든요. 참 짱이죠? 지금까지는 누가 답을 알려주고 외우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각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래요. 그게 쉬워 보여요? 네. 근데 하지만 어려워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21세기는 융합을 통한 소통과 PR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저희 광고사진영상학과는 그런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뉴미디어 시대에 특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4분의 전임 교수님과 1분의 겸임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끌어주세요. 학과에는 기초적인 이론 수업을 하는 이론 강의실이 있고요. 20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대형 암실이 있어요. 광고나 패션 수업이 진행되는 대형 스튜디오와 인물 스튜디오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곳의 디지털 편집실이 있어서 촬영부터 고정, 별가물 출력까지 모든 가족의 수업이 실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사진 영상의 기록성을 순수 예술에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관점과 접목시키는 한편 사회적 수요 현황을 고려해서 광고를 중심으로 한 현장 실무형 수업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전적 수업을 통해서 실용성과 기능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드론 촬영 실기 및 DSLR 동영상 수업 또는 웹모바일 제작 수업 등에 아주 다양하게 특화된 수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타 학교와 비교한다면 우리 학과는 순수, 광고, 패션 등의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웹모바일 등 다양한 전공에 대한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전문적이고 훌륭한 실습실은 물론이고 4년제 대학 최초로 드론 수업이 개설돼서 무인 항공 촬영 관련 수업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또 국가 자격증인 사진기능사 실기시험이 학과 시설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합격 후에는 격려 장학금도 있어요. 학과 분위기는 선후배가 단합해서 화목한 분위기예요. 또 단임교수제가 있어서 교수님과 소통하고 우리들 눈높이에 맞는 수업과 상담이 가능해요. 신입생도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수요일 오후에는 배제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봉사나 단합활동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 시간을 통해 무병장수사진 봉사활동을 다녀와 보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학과에는 20주년이 된 아이라고 하는 사진 소모임이 있어서 서로의 지식 공유를 함께 매년 1회의 정기전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2014년 대학 정보 공시자료 90.5%의 놀라운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는 단임교수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문가로 성장하게 합니다. 광고 패션 스튜디오는 물론이고요. 홍보 영상, 광고 PR 회사, 각 지자체 홍보 관련 공무원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데이터 관리, 이미지 컨텐츠 제작에 그러한 전문 업체에 취업해서 자신의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찰청 과학수사대나 문화재 연구소 등의 전문 연구원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2017년부터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영상에 대한 사전 지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꿈을 펼쳐가고 싶은 여러분, 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자유인, 놀이와 이야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4차 산업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열정과 꿈을 가진 여러분이 저희 광고사진영상학과의 주인공이 됩니다. 수험생 친구들 언제까지 시키는 것만 하면서 빛나는 젊은 날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젠 자기의 인생이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힘들다고요? 맞아요. 누구나 힘들죠. 그렇지만 젊으니까 용기를 가져야죠. 이곳에는 새로운 도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나만이 가진 이야기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함께 미래를 열어봐요. 우리 학과에 입학하면 배우고 생각한 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해보는 행동파가 될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건 젊음이 아니니까요. 행동파의 아지트 배지대학교 광고사진영상학과 안녕하십니까. 아멘